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흐르는 눈물 누가 딱 빠지나요 흐르는 뜨거울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널 사랑해서 흘러가는 듯 했지만 네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 우연히 내기서 나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나는 또 얼마나 많으니 그리고 사랑을 사랑할 때 사랑의 정보가 나만의 더 길은 사랑을 사랑할 때 사랑의 정보가 나만의 더 길은 사랑의 정보가 나만의 더 길은 사랑을 사랑할 때 넌 안 돼 너란 사람 사랑해서 내게 남은 것은 눈물과 또 미련인데 넌 하나밖에 너란 사람밖에 몰랐던 나야 아직도 너야 불안한 내 삶을 이해해준 단 한 사람 때론 이기적인 내 맘을 받아준 사람 내 사랑인데 내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보낼 수밖에 없잖아 또 내 적 없었던 미련한 사랑 내 잘못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내게 안기던 내 사랑해서 남들 너란 사람 사랑해서 내게 남은 것은 눈물과 또 미련인데 너 하나밖에 너란 사람밖에 너란 사람밖에 몰랐던 나야 아직도 너야 불안한 내 삶을 이해해준 단 한 사람 때론 이기적인 내 맘을 받아준 사람 내 사랑인데 내 사랑인데 내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보낼 수밖에 행복하게 내 맘을 받아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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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동안 아무 짊은 내게 말해줄까 나를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었다고 이렇게 내가 날 잊으니까 고마웠다고 행복하라고 잘 살라고 잘 살라고 잘 살라고 네, 다섯 번째 무대 네 번째 무대 마상석 중서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간부님이 출연하셨는데요 비서스 4 장병 오디션 프로그램을 사실 제가 기획을 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열창을 하는 장병들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처럼 군 생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하실 거라 믿고요 오늘 노래하는 장병들이 모두 다 실력이 우수해서 최종 본선에서 우리 제3 훈련 비행단에서 우승자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편의 콘서트를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마지막까지 우승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창인 대인님께서 심사평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진 우리 장병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누가 1등이 되든 간에 더 큰 본선에 가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장병들 정말 신나게 보내는 하루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산서 심사님께서 오늘 공부 제3 훈련 비행단에서 피너스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